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스가와라 게이지음, 김원이 옹김, 책들이 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부자가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의 세계와 돈이 없는 사람의 세계인데요. 그러나 부자의 세계와 가난한 사람의 세계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자가 되는 방향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부자들은 주변의 의견이나 일반적인 사례와 같은 남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갑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일까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도 설 수 없습니다. 가난을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젊을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컸습니다. 고생을 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고생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중한 것을 얻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생을 하지 않으면 돈의 힘도 돈의 소중함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인지 가난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의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깊이 호소해 마음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에 결정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라거나 부자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한 지 오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나도 이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며 속마음을 드러내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돈을 많이 벌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교양 없는 행동이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솔직한 기분을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바라며 그 바람을 이루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인정하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돈은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동료가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모으면 그 동료가 또 다른 동료를 부르면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또 돈은 외로움을 잘 타서 항상 돈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의 곁에 있고 싶어합니다. 돈은 돈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주는 사람의 곁에 가고 싶어하며 그 곁에 머무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이나 ATM에서 돈을 인출해서 아무렇게나 지갑에 넣고는 너무 간단하게 돈을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폐 한 장만 달랑 남은 것을 깨닫고는 언제 돈을 다 썼지? 라며 놀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메모를 하고 오늘 얼마를 썼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돈을 쓸 때마다 메모를 하면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서 가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메모를 하면서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었어 라거나 이건 굳이 사지 않아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소중한 돈입니다. 헤프게 쓰지 말고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평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애정을 담아 돈을 마주하면 돈은 또다시 내 곁에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담담하게 눈앞의 일을 처리합니다. 사고나 문제를 조우했을 때 거기서 좌절한 사람과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사고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와 흘려 넘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하여 예정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거나 거다란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그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초조해지면서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단 실패를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갑니다. 성공을 위한 길의 초조함은 금물입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된 길까지 상대가 기대하고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일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돌진하는 사람보다 적당한 힘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대화는 긍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며 변명을 하는 버릇은 상상 이상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우선 상대방의 말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선 받아들이고 나면 그 후로는 불평이나 불만,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불만이나 반감이 들만한 말을 하게 되었더라도 먼저 했던 긍정의 말이 불만이나 반감의 뉘앙스를 절충해 줍니다. 좀 더 빨리 일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지만 이라고 대답하면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지금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하란 거죠? 라며 불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네라고 긍정의 말로 받으면 가능한 서둘러야 하는 일부터 처리하도록 노력할게요. 같이 부드럽게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대답에 상대방 또한 좋게 받아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활기차게 만듭니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말에 따라 주변인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말을 꺼내는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의 의욕을 낮출 수도 있고 반대로 의욕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비겁한 돈이라는 책입니다. 황현이 재갈현열 지음 한빛비지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돈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돈을 목적으로 두고 행동해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속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그런 말을 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어딘지 뒤가 구릴 것 같다는 비난마저 듣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래서 얻을 건 적고 잃을 건 많은 말입니다. 진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세속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큰 평안과 안위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거부하고 고고한 척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그 말들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는 그 말들이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을 온전히 지켜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돌아보면 나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돈을 관대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돈에 관해 물으면 내 대답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한다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돈에 대해 그저 나태하고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을 돈이 아니라 일을 목적에 두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맡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끝에 생각지도 않았던 막대한 보상과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했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긴 했습니다. 지난 12년간 나의 노력으로 번 돈은 먹고 살기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착각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언제까지 내가 몸담고 있는 시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개그맨으로서 무형 자산이 거의 소모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 개그개라는 시장 역시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 문화가 바뀌고 나에게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을 주었던 업계가 쇠퇴의 길을 겪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문화의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쇠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에 모여드는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을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삶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일은 결코 개인이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나아가 시장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시장이 내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어제까지 했던 일이라도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사람의 직업 역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은 다릅니다. 돈은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온전히 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내 행동에 비례한 결과값을 줍니다. 돈은 내가 주도적일 수 있게 해주고 내 삶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돈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바꾸게 만들어주는 가장 믿음직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이 일과 돈에 대한 나의 시선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즐긴다면 돈은 어느 정도 따라온다지만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에는 덕없이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돈을 벌어보니 돈이라는 녀석은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딱 그 정도의 크기만 허락했습니다. 노동수익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개 코미디쇼가 쇠퇴기를 겪고 얼굴은 알려졌지만 한물간 개그맨이 되어 있을 즈음에 나는 비로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내게 허락된 큰 축복은 그걸 깨닫고 난 뒤 바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은 미리 벌어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나는 이 시기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쉼이라는 선물을 얻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은 따라온다에서 돈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2016년부터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참고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고 보았습니다. 일을 쉬었으니 가능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평생을 쏟았던 일이 쇠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어떻게든 그곳에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판에서 떨어져 나와 쉬어야만 새로운 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해 더 이상 고고한 척 연기하기를 그만둘 것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돈에 대해 고고한 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돈돈돈 하고 외치는 것을 저급하고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기회조차 뺏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없을 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돈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더욱더 돈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고 말할 때도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보낼 것이 아니라 멋진 일이고 잘한 일이라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해져야 돈을 내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멀리하려 하면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동으로 버는 돈은 결코 삶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극소수의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으로 얻는 것은 작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노동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임을 말입니다. 셋째, 삶 전체를 지탱해 줄 수익수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노동이 결코 삶 전체를 지탱해 줄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남은 선택은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장사 혹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말입니다. 삶 전체를 지탱해 줄 수익수단이라는 것은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의지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투자를 해도 되는 시대에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세운 사람들을 혐화하고 무시한다면 내 윤택한 삶을 그들에게 양보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수단을 만들지 못한 삶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금과 같은 재화라는 뜻입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더욱 확실해 보이는데요. 시간이라는 재화를 어떠한 항목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마이너스지만 누군가는 1000%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시간을 투자에 쓰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물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데 쓰는 시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는 절대로 한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결정하기까지 드린 시간의 결과입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시간을 투자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하나를 사기 위해 일주일을 검색해 쓴 시간처럼 애플에 투자하기 위해 그 기업의 가치를 일주일 이상 들여다보고 고민한 시간처럼 말입니다. 자본이라는 재화를 투자하기 위해 그에 앞서 시간이라는 재화를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모든 이들은 시간이라는 재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간과 엮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을 어디에 넣을지만 고민했던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노력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이 노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신의 시간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행동이 바뀐다는 뜻이고 해야 할 일들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목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자가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돈이 아닌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정의를 나답게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그릇에 담긴 돈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게 돈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도구입니다. 돈은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게으른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것 역시 돈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순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경제적 자유란 돈이 아닌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의 반대말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으니 내 시간과 노동력을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데 써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니 내 금과 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것 즉, 회사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출근을 해야 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의미 없이 하루를 낭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면 결국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인 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부터 나는 돈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시하기는커녕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천하다 여기지 않고 돈을 쫓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야말로 자기다움을 선물해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흔히들 갖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모두 걷어내고 나니 돈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내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였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 충분할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결코 수천억 원은 아닐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저 온전히 나에게 쓸 수 있을 정도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쓰면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투자는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저 나답게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 부담 없이 하면서 내 원금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면 됩니다. 즉, 월급을 받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흐름을 새롭게 설계하면 됩니다. 그 일을 지금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나의 투자 역시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거의 없앴습니다. 현금은 결국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벌 실력은 없지만 돈을 벌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비겁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비겁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그 방법을 나는 비겁한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겁한 돈은 시장 상승기 초입의 대세감을 레버리지 삼아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정책이나 하락기에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럴 실력이 안 된다면 실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비겁한 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버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어쩌다 얻어 걸렸다며 폄화될 돈입니다. 동시에 이 돈은 비겁하다고 폄화될지언정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던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행동과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